전북 경찰이 오늘 양대 노조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 노조는 노조 탄압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혐의는요? 압수수색 혐의는? 같은 시각,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전북지부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이들 노조 간부들이 건설업체를 압박한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비노조원을 해고하고 자신들의 노조원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입니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겠다고 협박한 구체적 행위도 담겼습니다. 노조를 겨냥한 경찰의 잇단 강제 수사.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뒤 나온 조치들입니다.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건설사 비리는 방관한 채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손범으로써 준비되지 않는 정권이 자신의 지지율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경찰은 가져온 증거물에서 혐의를 입증할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또 입건한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건설 노조 탄압을 막아내겠다면서 오는 7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